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거가 죽음을 당한 겁니다.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오늘 선거의 죽음이라는 것은 진중근 교수가 이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잘 고른 표현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선거가 죽은 거죠. 선거가 죽었는데 오늘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진중근 칼럼에서 이재명 유일 체제와 여의도 대통령 제목이 좀 근사하지 않습니까 진중근 교수가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을 제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인정하는 편이기 때문에 진중근 교수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소위 자리를 지정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당화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그 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중근 교수처럼 좀 명숙한 사람도 선거 부정은 일체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중근 교수가 갖고 있는 한계지만 그러나 그 점은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진중근 교수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사당화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구구절절 이야기를 다 볼 필요가 없고 민주당의 선거가 사라진 겁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통해 가지고 숙청이 일어났고 이재명 유일 체제가 완성됐다. 그리고 선거가 사라졌다. 맞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내에 선거가 사라진 것이 민주당에 그치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 소위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시간을 두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그다음 여름에 다시 나온 진중근 교수가 이게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민주주의의 자살이 민주당 내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겁니다. 선거의 죽음이 민주당 내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중근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부정선거 문제에 철저히 함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살이 민주당 내에서 거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미래 진행행이 아니고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원내민주주의의 실종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누구도 그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똑똑한 여러분들 진중근 씨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나 통찰력은 제가 높이 사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선거의 죽음이 뭘 낫게 되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입법부를 장악하는 거다. 입법부를 그리고 사법부의 계획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사법부를 여러분들 그냥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민주적 통제라는 말 속에는 사법부만은 자기들 뜻대로 안 된다는 답답함이 담겨있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곧 사법에는 민주당의 통제를 말한다. 그래서 상권분립에서 입법부가 여러분 사법부를 장악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행정부를 장악하겠죠. 이게 나오네요. 입법부와 사법부 다음의 목표는 행정부다.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재명 당대표의 공략인 전국민 25만 원 직업을 행정부나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추진하기로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은 그냥 대한민국에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여러분들 그냥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가 죽음을 당한 거다. 대한민국 선거가 죽음을 당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법 권력과 여러분들 그다음에 행정 권력을 다 장악할 것이다.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진중근 교수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진중근 교수는 그거를 미래 진행형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10년 동안 와가 지금 왕절 지고 진중근 교수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려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진중근 교수는 한 가지는 빠진 거죠. 현재에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구하기 때문에 대안은 전망은 좀 틀린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부를 겨냥한 이 모든 월권의 중심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3년이 남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가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다. 3년이 갈지 2년 만에 마칠지 1년 만에 마칠지는 문제는 그냥 더블당의 이름 이재명 당대표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의도 대통령이 나오네요. 민주당 내에 사실상 선거란 제도가 사라진 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런 병적 현상이 일개의 정당을 넘어 국가의 시스템까지 감염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뭡니까 국가 시스템을 다 장악을 해버린 거죠.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진중근 교수는 선거 부정 문제를 함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나는 위험 정도가 아니고 이미 다 장악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중근 교수가 이렇게 비교적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진중근 교수하고 내 사이의 이름 격차라는 것은 현존하는 부정선거 문제 10년간 계속된 부정선거 문제를 한 사람은 직시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어떤 이유에든 간에 그 문제를 그냥 함구하기 때문에 통찰과 전망과 대안이 좀 다를 뿐이고 문제인식은 거의 같지 않은 것.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번에 아시지 않습니까 추미애 씨를 국회의장에 박는 것 박찬대 씨를 원내대표에 하는 것은 뭐죠 본인 손에 피 안 묻히고 다 대여투쟁을 통해서 뭐죠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임기도 종식할 수 있고 뒤 흔들 수 있게 돼서 하는 것 싸움 딱이지 않습니까 추미애 씨가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추미애 국회의장이 돼서 이재명 대큰 교두부 역할을 하겠다는 반민주적 인식 뭐 반민주적 인식이고 민주적 인식이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이 선거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십자층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다 함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권력이 다 넘어간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서 결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